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쿡아제 존 입니다 네 오늘 브이로그는 제가 주말 아침에 무엇을 하고 사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자구요 제가 주말 아침에는 저는 보통 주중에 하지 못한 일 밀리는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처리합니다 저는 대체로 차 관리하는데 시간을 쓰죠 보통 메인테넌스나 세차 등등 뭐 그딴거 하는데요 얼마전에는 제 와이프 빔어 750li 가 엔진오일 갈 때가 되서 그거 한번 갈아 봤습니다 이 bmw 750li 요거는 제 와이프랑 결혼을 하고 나서 10주년 됐을 때 제가 와이프 깸짝 놀래켜 주려고 그냥 저 혼자 제 와이프가 이제 흰색 차를 원했거든요 항상 그래 가지고 제가 몇 달 동안 차를 흰색 차를 찾아 다니다가 이게 딱 나와서 요거를 그냥 샌디에고 가서 그냥 싹 골라가지고 사가지고 왔죠 그리고 이거를 선물을 딱 해주고 나서 지금 대략 한 2년이 지났거든요 2년이 지났는데 와이프가 대략 한 만말정도 탔더라구요 bmw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만말 뒤에는 엔진오일 가면 되죠 엔진오일은 항상 저는 모빌원 꿀씬떼 넥을 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제 영상은 길어지면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러라면 안녕히 두고 왔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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